아 심심하네 심심해 어 왜 이래 넘노 오늘 같은 날이 전환물에 생선 몇 마리 넣어 먹으면 진짜 죽이는데 꽁냥아 고기 잡아왔다 이거 죽어 죽어 궁금해 꽁냥아 처음 보재니 물고기 물먹나 이 물만 지기 싫어 응 야아! 걔들 눈이 너무 힘든데 야 물고기 먹을 물 네가 왜 빠져먹노? 그거 어떡해 뭐 이게 내 무만 어떻게 그런 데가 좀 나는 듯이 맛있으니깐 아! 공간이 있어! 물 다 먹어가지고 물 말려가지고 안 말려 마실 거다 물 다 먹어버렸어 그렇게 되셔야 돼 지금으로 맞잖아 내가 다 먹어버렸어 엄청 먹는데? 어째서 엄청 돌리겠다 야 이거 너무 많이 먹는데 그래 야 이거 너무 고개 내 입장에서 고문이다 야 너무 많이 먹는다면 진짜 다 말이야 야! 야! 뭔가 어색해? 응 야 이거 일상계획 아eryom ㅈ아! 아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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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